남강국 프리모스크 서버니 오칼 아 피에리 형이 일하고 있다고 안 믿네 여포했다니까 응 오늘은 저녁을 뭘 먹을까 치킨을 먹을까 전 아까 점심을 치킨으로 먹고 아까 급동을 보쌈? 치킨 보쌈 중에 먹어야 되겠다 많이 남아있네 세 팀? 세 팀? 잠수는 아닌 거 같고 네 제 옆에 한 놈 잠수였나? 몇 명은? 저는 잠수인 거 같은데? 한 명은 저기로 틀었다 제 옆에 오더니 사격장을 틀었어요 사격장 많고 우리 쪽 두 팀? 두 팀? 둘, 넷 어 세 팀? 두 팀 저기 하늘에 조금 더 하늘에 한 팀 더 세 팀이라고 봐야 돼 지금 들어가는 거 애들한테 걸렸으니까 빨리 총 먹고 그 근처에 많지 그 근처에 많지? 네 아이씨 망했어 총 없어 저 어디로 내리지 못 봤어요 집에 들어가서 발소리 들은 거 같은데 총 하나도 없어 와 와 사격장 벌써 싸워 백업 갑니다 어 근처에 왔어 어 AK 오케이 총 두셨어요? 응 여기 대탄있다 어이구 삼각 남쪽이에요 M16 있다 바꾸실래요? 아니 나 AK야 SMG 대용량 탄창 오케이 들어오세요 일단 들어가서 어 벌써 산뚜? 응 건너가시죠 건너가시죠 어 아 여기 있다 그 위에 쪽 어 그 위에 남쪽 바로 잡으러 가실 거예요 천천히 가자 근처에서 파밍하면 돼 펌이 허밍은 얼추 끝나긴 했는데 갑바로 오구나 아까 거기 이랩 쪽 있었는데 어디 잤? 네 건너뛰면 대탄 있던 데 여기 2랩조끼 1 지정해 뭐야 M16이랑 붙었어 일단 여기를 정보해야 되겠다 애들 움직이는 거 먼저 파악하고 손이 마탱이가 갔나 조회 남쪽에서 넘어오는 곳을 잡아야 조회 근처까지 틀려있긴 하거든 네 네 카페 쪽으로 돌아가는 건 못 보고 있어 네 카페 쪽으로 나갈게 어 사이가 자 카페 쪽으로 이동한 것 같기도 하고 응 일단 카페 쪽이 어딘가 안 보이잖아 응 이거 밀타, 밀타 쪽 부착이잖아 네 네 넌 그쪽으로 넘어갈게 네 일단 카페 뒷문 안 열렸어요 오케이 그래도 그냥 바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내 근처 어느 쪽이에요? 네 남쪽 남쪽 바로 붙어있어 남쪽 담벼락에 있다 지금 안 보여 지금 안 보여 저기 있다 북쪽 북쪽? 어 내 집 바로 북쪽 어 어 내 집 아 넘어갔다 카페 쪽으로 오케이 그쪽으로 넘어갈게 북쪽 거기 그 집 돌아서 갔어 두 발 박았다 있다 카페 카페 담벼락 사회로 바로 사망 바로 사망 군 쪽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얘 아닌데 그럼 속공이 없구나 하나 더 카페 2대 갑바 오케이 오케이 어디 숨어있을 수도 있다 아까 나 눈 맞음 쳤던 애가 샷건이었던 것 같았는데 여기 여기 나 있는데 털었지? 3층 집 아니요 아 3층 집은 털었어요 오케이 아까 담돌왕 띄어가는 애 쟤는 걔밖에 못 봤거든요 얘는 아닌 것 같아요 요렇게 돌았었거든 여기 꼬치카르도 좀 여기 이동해야되나 이쪽에는 탈거 못 봤고 남쪽 아 목쪽 한번 봐 볼게요 오케이 이쪽에 버그야 하나? 좋아 이거 타고 가면 돼 좋은 거 한국은 네도다시랑 이런거 다 있지? 네 총만 있으면 되는데요 아씨 차이가 차이가 있어요 네 에이아리 엔진입니다 공격박사 나있어 기름 좀 채워주세요 이거 이거 그거 캡티를 딱 그거 어차피 뭐 이거는 자기장 안있어 아니겠지? 아 저거 민혁도 붙어쓰느냐 아씨가 포급해 앞에 하나 앞에 앞에 어 아 자 여기있다 아 빨리 가 노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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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컷 어 샷 사베이 사베이 겁나 많아 아 사베이 없는데 여긴 여긴 겁나 많은 고정기 어 스카 있다 어 땡큐 세키 감사 엠포 엠포 어 엠포 있어요? 응 여기 여기 사베도 있고 엠포도 있고 땡큐 땡큐 앵글 챙기고 SM도 있을까 유엠피사 여기 어디있어요? 여기 사베 하나 챙기고 엠포 엠포 온 에 고맙 G실이 여기저기서 의 wn 성도 애매하게 부족했었는데 잘 됐다 킴רים 핀 핀 핀 심국 나 피쳐야되나? 한번 채워야될거 채우고 갈까요? 오케이 구상 써야지 마지막 구상 어쩔 수 없다 거기도 같은 통과 이 도란통 쪽으로 갔다가 안쪽으로 들어가자 일단 저기 차구집에서 정비 한번 하고 파란팀 일단 저기 차구집에서 정비 한번 하고 파란팀 구타남 한두관 얘네가 아까 거기서 싸우던 애들이 안쪽에 있어 그것도 있어 이 두바이 이 두바이 누워있다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일단 인간 저희 지금 골랐어 어 여기 피치고 먹고 갔다 오토바이 오토바이 저거네 지 혼자 발굴하는거 아 2층 클리어 오케이 나 예전에 여기서 우승했었는데 건물 사이에 건물 틈 사이에 헐 보정기 하나만 챙겨왔네 구상 몇개 있어요? 나 하나 나 하나 그냥 지금 오토바이 집 쪽에 한번 보고 갈까? 위험한가? 저 지금 애드 하나만 애드 세개? 애드 두개 먹으면 드링크 두개 먹어야겠다 여기 다 털렸어요 응 붕대라도 있을까? 나 붕대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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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대 왜요? 잘못 들어갔어 붕대 올라가려고 부상 거기 부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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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세요 그냥 가요 갈까? 거기 기름 채워놓을게요 오케이 탈소리도 조금씩 나 오토바이 타고 가야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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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게 가오네 나게 가오네 자, 저기 타고집 괜찮아요, 맞아요. 타고집이 연속하고 부담받고 구성해가면서 알 것 같아요. 암기. 여기만 있어. 아, 나 진짜. 여기만 있어. 여기만 있어. 자, 어떻게 하시나요? 저 불은... 탕후나는 게 안 안 돼요 탕후나는 게 안 돼요 안 틀린 듯 사유가 겁나 많다 좀 더 파밍을 해야 되나? 아니요 왜? 왜 소방이 없어도 그냥 뭐 사람 잡아서 몽지 몇만원 지면 다 털렸을테니까 이 변태가 지 멀리 가서 파밍하는 애들 있잖아요 우리 자치 차 온다 우리 이쪽으로 가면 해줄까? 우리 이쪽으로 갈까? 해줄까? 뭐? 뭐 써주면 안 써요? 대빈 방향 거기 좀 시동 좀 끌고 볼게 붙어서 잡을까? 아니면은 응 다음 자기장은 우리한테 유리하긴 하거든 자기장 보고 기다리는 순 게 제일 알 것 같은데 오케이 지금 우리가 올라가면은 밑에서 올라오는 애들한테랑 밖에서 오는 애들한테 양각 잡힐까 봐 그렇지 근데 우리 자리가 나쁜 게 아니라 조금 치우쳐져 있었으면은 들어가자고 할건데 그리고 타이밍도 안 좋았어 아까 걔네들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어 우아지 우아지였어요? 뭐였어요? 우아지 우아지? 그러면 아까 내가 산으로 올라갔다 내려온 애들인가 보다 아 그렇습니다 우아지 살짝 보여 저기 입구 쪽 우아지 뚜껑 보여 중요합니다 그냥 눈 맞추는 것 같아 2중에서ấy어 번호로 맞아 2중 문 열었다 베란다 문 열었어 오케이 끄금 왜 분 거 같아 봤어 쇼크 에이 깜짝이야 이쪽 이쪽에도 카고팔이 있네 NW 방향 그만 써야겠다 온다 온거지? 아뇨아뇨 우리 버기 소린가? 아뇨아뇨 내가 시동 껐는데? 살살살살 소리 같은거 같네 불꺼 진짜 찹쌀기 갑자기 저한테 저한테 뼈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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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 이따걸로 왜이렇게 싸게 민타에 옥상문들이 다 닫혀져 있네 민타 안 턴 것 같아 애초에 비행기도 밀타 방향이 아니었고 민타 닫혀져 우리는 우리 집에 진입한 애를 잡아서 먹는 수밖에 없어요 공대 4개라니 드링크는 좀 있지 드링크 하나요 드링크라고 좋아해 이거 완전 저건데 세계대 에보머 그분처럼 중대 투어 내야겠는데 자기장 좋고 아 윗집도 걸리네 밀타로 갈까? 아 시가전이다 이거 밀타 갈래? 우리 버기인데 그냥 갈까요? 오케이 시가전으로 거창 저거 아마 미카 오른쪽 저거 안 될 것 같을까 저거 안 될 것 같다 파란 그 밑창 오른쪽 재활지 쪽에 트리는 장면을 찾아뵙겠습니다. 그거 안 뜨는 것 같아. 펜트에 남는 게 불과하게 나옵니다. 어디 들어가요? 파란색. 파란색? 응. 딱 보이는 위치인데 쟤네. 위치 위에서. 그게 좀. 아니다. 파란색. 아 파란색. 티영아 나 맞을 것 같은데. 안 때려주기를 말해야지. 살려요 그럼. 오케이. 거기를 가져와야 되나? 아니요 아니요. 시가전이라서 어차피 걸려요. 이 집이 좋은 집이라. 아니 저기 큰 2층 집도 괜찮긴 한데. 2층 클리어. 오케이. 오. 진통제. 수류탄. 보정. 보정. 눈 다 닿았죠? 응. 그렇지. 아 안 닿았어. 다 닿았어. 보정도 안 닿았어 뭐하고. 아 저기서 쏜다. 걔네 집. 이거 터뜨려 버릴까? 박지 마. 보여요? 어. 찍을게. 아. 표준 문제 아닙니다. 아파트인 캡처. 버렸어. 귀여운 집. 4층이나 걸리네. 바람 휘우면 저거 갈까요? 초갑집? 저 앞에. 저 앞에 2층 집? 응. 저쪽으로 가자. 이쪽 청문 나가자. 응. 나왔어. 여기 펄개도 다 털어. 좋다 좋다 좋다. 짱이다. 짱. 문 열고 가신 거예요? 어 그냥 열고 왔어 문 열려서 놀랬잖아요 틀고 왔어 아니 안 털어 우리 옆집 이후 내려와야 돼 다행히 여기서 내려오는 애 잡자 나머지 미션이 필요하잖아요 아 여기도 앞바퀴 하나만 터졌네 아 새창살 아 여기 있다 2층 확인 확인 나무가 좀 걸리긴 하는데 여기 있어야 돼 1층 한 명이 깔짝 걸었어요 어 2층 뒤쪽에 오는 애들이랑 싸워나 보다 어 불쌍하다 부동산 투자도 계속 왔다갔다 해야 돼 그쪽 내려오면 말해줘요 저는 우리 아까 있던 집 쪽 좀 볼게요 오케이 내려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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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 방향 왼쪽으로 뛰었어 왼쪽 왼쪽으로 엠 방향 아 안 보여 엠 방향 엠 방향 엠 엠 445 한 발 아 넘어갔다 우리 우리 집 방향 처음 처음 우리 집 방향 330도 엠 아까 우리 있었던 집 쪽에서 이제 애들 넘어올 것 같은데 이 집은 딱 수류 텀만 조심하면 되는데 그니까 이 집 진짜 좋은 것 같아 어디서 연막 터졌는데? 어 카페 쪽 연막 오케이 좀 무시해도 돼 우리 뒤쪽만 확인 잘하면 돼 길 건너야 카구 8 오케이 응 보여요? 담벼락에? 있어요? 핀다 끌까? 근데 문 열고 싸야 돼서 아이차 한 명 내려온다 아이차 아이차 하나 더 죽어버릴게 아이차 하나 안 보여요 하나 왼쪽으로 뛰었어 빨간색 쪽 파란색 쪽 파란색 쪽 파란색 쪽 파란색 쪽 저 다시 우리 집 쪽 봅니다 그 차고집 쪽 있잖아 우리 밑에는 초록색 위에는 하얀색 우리 집 뒤에서 내려왔어요 나무에 있어 가까워 오케 확인 오케 확인 오 다른 곳 죽었다 죽었다 자기장에 아 내가 반죽해놓은거 자기장한테 죽은거 같아 못먹어 못먹어 아 그래 너무너무 좁다 삼뚝이야 삼뚝 삼뚝인데 아까워 우리 가까이서 좀 죽지 그니까 자기장 우리 최고에요 지금 응 우리랑 옆집 조합집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 여기 여기 큰집 파란핑 네 쪼꼼했어 온다 이쪽으로 두 마리 어 이쪽에서 붙었다 창고 쪽에서 하나 붙었어요 우리 어 파란핑 쪽에서 우리 바로 남쪽 벽에 붙었다 파란핑 쪽 그럼 그쪽에 한 마리 있었지 창고 쪽 소리만 들었어 소리만 창고 쪽 한 마리 파란핑 쪽 두 마리 어 우리 집에 붙었을거에요 어 어 쟤 싸운다 쟤 쟤 싸워라 어 우리집에 붙었다 하나 한 명 아닌데 두 명이야 아까 파란핑 붙었다고 하네 어 어 뒤에 뒤에 한 마리 쟤가 꼬치바루 뿌려주겠다 쟤가 지금 현재 파란핑 우리집에 하나 붙어있어요 어 두 마리 붙어있어 어 그리고 파란핑 쪽에서 지금 다시 온다 제가 고춧가루 뿌려주기를 안 잡을게 우리 담벼락 붙었다 남쪽 파란핑 아 아 우리 회복템도 없는데 다행히 시가전이네 그래 그래 저희 연막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오케이 나도 하나 야 또 역쪽 갈까? 아냐아냐아냐 기어가고 있어 우리 담벼락에서 대기 대기 막판에 가야돼요 나 자기장 안쪽이라 일단 저 밖의 베란다 기어 나가서 볼게요 응 사면병 미처 확인돼 담벼락 아 안보여 침탄 싸우고싶다 침탄 싸우고싶다 응 하나 확인 어 흰자 있다네 우리 북쪽 담벼락 기어다니네 일주일 타세요 자기장 와요 그래 아니 우리 여기서 버텨도 돼 저 도핑 뛴다 쏘세요 아니다 아니다 나 안뛰어도 돼 아직도 담벼락에 붙어있다 와 어 자기장 딱 걸치네 응 나갈 때 살짝 맞으면서 나가야 돼 여기 있죠 깠다 연막이네 연막이네 맛있어 맛있어? 네 아 아 연막 좀 이렇게 안보는 주황 주황 네 아 아 안보여 아 아 아 나 아 안돼 여기 담드라 바로 왼쪽 아씨 아 피가 없어서 좀 좀 근데 안 나가도 되는데